아멘 아멘 됐다 안녕 아빠 아빠 우리 올 때까지 기다려 아빠 우리 올 때까지 이쪽에서 기다려 아빠 아빠 이쪽은 꼬마 기차를 타고 만들어서 타고 있어요 만나요 저 뒤에 강아지가 있습니다 강아지를 키워서 먹는데 강아지를 키워서 먹는데 개쌈이요 개쌈이네 아빠 안녕 꼬마 기차 타고 있는데 오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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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멘스는 커머션들로 와라 시멘스는 커머션들로 와라 멘트는 커머션들로 해가지고 바로 기름 네 집에서 개 켜가지고 여러인만 한 번 잡아가지고 창원으로 보내시더라 고맙습니다 오잉 오잉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들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은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 것판에 동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나 정말 사랑한다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 날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나 정말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 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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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ic.com 그대 그대 그대뿐입니다 그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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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